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하나 되시오! 하나 되시오!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어요. 연합이 됐습니다. 특별히 이번에 좋은 당이 또 이렇게 결성이 됐죠. 기독자유통일당. 이 기간에는 선거운동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요. 이 기간에는. 안 돼요.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. 여러분. 2번. 황교안 장로당입니다.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. 여러분. 2번. 2번 찍으시고. 그리고 비례대표 있잖아요. 당이 서른 몇 개래요. 여러분 헷갈리죠. 그렇죠. 저도 헷갈려요. 지난번에. 뭐 이렇게 당이 많아. 난 당이 서른 갠 줄 알았더니 서른 몇 개랍니다. 어젯밤에 한 60개쯤 되는 줄 알았더니 서른 몇 개랍니다. 그래서 페이퍼가 60cm 이렇게. 눈 닫고 싶은 분들은 꼭 돋보이 갖고 가세요. 가서 2번. 2번 찍으시고. 그리고 쭉 비례대표에서 쭉 내려가셔서는. 기독자유통일당. 맞죠. 그거 꼭 찍으셔야 돼요. 기독자유통일당. 맞죠. 그거 꼭 찍으셔야 돼요. 기독자유통일당. 맞죠.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대변을 계산할 수 있도록. 이번에는 몇 사람 들어갈 것 같아요. 네. 이번에는 들어갈 것 같아요. 몇몇만 있으면 돼요. 그래서 저는 저 목사님이 당신 할 일을 다 하셨나.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황장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수많은 어려움이 많은데 그 어려움을 하나하나씩 다 지금 헤쳐나가고 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